승장이죠. 윤성효 감독과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주프레어 포진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단판 승부, 어려운 승부였어요. 오늘 승리의 요인이 일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승수들이 홈에서 하다 보니까 집중력 상에서 저희들이 승리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신현호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이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경기의 내용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반전에는 내용이 좋았는데요. 후반전에는 저희 선수들이 조금 플레이가 패스미스가 좀 많았고 있고요. 날씨에 좀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 전에 미디어데이에서 스테보의 공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공개는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 지금 경기 후에 그것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핫도겸 선수가 저희가 오늘 해결해 줄이라고 좀 믿고 있었고 핫도겸 선수가 스텝 자리를 잘 못 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핫도겸 선수님께 많은 성원인 감사드리고요. 다음 울산전 또 핫도겸 선수님께 운동장에 많이 찾아주시면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준플레이옥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